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의 아들 유튜브 스톱 공약마침 1분컷의 10비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빅팜 식자리마트 인근에 위치한 중마동 왕창국밥입니다. 왕창국밥 9천원 은색 커다란 쟁반 한상이 준비됩니다. 각종 밑반찬과 공깃밥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팔팔 끓고 있는 왕창국밥 비주얼 참 아름답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왕창국밥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팔팔 끓고 있는 국물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으로 맛을 확인해봅니다. 맛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국물 맛있습니다. 제 입맛에 맞게 방풍잎과 고추, 부추를 넣고 국물과 잘 섞어줍니다. 푸짐하게 들어있는 머릿고기가 참 매력적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김치와 깍두기를 올려서 국밥을 정신없이 먹었더니 어느새 깨끗하게 국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찾아와도 변함없는 만족감을 주는 중마동 왕창국밥 참 매력적입니다. 입천장이 다 까져가면서도 자꾸 따먹게 되는 매력적인 뜨거운 국물도 좋고 풍성하게 들어있는 고소한 머릿고기도 좋고 부족함 없이 들어있는 콩나물도 좋습니다. 뜨거운 국밥 온도만큼 만족감이 참 좋았던 중마동 왕창국밥의 왕창국밥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